1,2의 진정은 적은 반갑습니다. 이거 맞으면 메시인가요 이거? 이거 오른쪽같아요 이거 맞으면 메시야 풀차지 한 100나오나요 이거? 용신이시여 분명히 이기게 해주세요 120원에 나와? 와 엄청 쎄니 이거 맞아도 안없어지잖아 1,2,3,4,5 1,2,3,4,5 1,2,4,5 1,2,4,5 적은 가장 감사는 62 대륙이 맞고 1,2,4 2,4 2,3 1,2 1,2 2,3 1,3 벌써 순간이동기 생김 이번엔 이쪽으로 안올듯 이번에는 지하로 온다 125 간다 125 125 125 125 125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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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헌 빨리 자리 앞으로가 터지라고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아 c 풍년지 했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단신은 콩스트라다무스이신가요? 이제 정면 아니면 오른쪽으로 올거 같아 야 빨리 개 조연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2층에 한 번 더 올 때 내가 간다 엑스트라 야 야 야 외곽을 온다 외곽인데? 이 정도 한번 올걸? 여기 외곽 힘드네? 자리야 해줘 일로 올텐데? 오오오 안돼 내꺼 봤지 안되는 내껀데 나 아까 4명이죠 내꺼야 내꺼 버스비 받아야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버스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계좌로 돈 쏘세요 정면이죠 정면이면 여기 바닥에 깔아둔 짱마리 포탑 없었지? 터서 망치 꺼내면 돼 알았자 공원포격기 폭격폭격 엄청 센 공원포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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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리 못 들어올까? 공당 한 번에 올라올게 좋았다하아 이거 드디어 이기나요? 파찌는 내 것이오 파찌는 내 것이오 우리팀 잘한다 그쵸 쓸 일이 없죠 내가 꼭 먹어야 되는데 파찌 이 정도면 한조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하는데 그쵸 이 정도면 한조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한조해도 될 것 같은데 한조 아까 했으니까 겐지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조는 아니죠 그쵸? 겐지 잘하셔서 겐지 한번만 한번만 할게요 이럴때 겐지해야돼 우리팀이 잘할때 겐지는 괜찮아 한조가 제일 구리고 그 다음에 겐지 그 다음에 트레이서 아 위도가 제일 구리다 트레이서 트레이서는 겐지부터 이지 내꺼는 트레이서는 이기고싶을 때 하는거구요 겐지는 놀고싶을 때 이기고싶을 때 이기고싶을 때 이기고싶을 때 안돼요 멋떵해 줬죠 콤보 좀 알려주세요 요즘이 궁으로 사람을 못 죽이겠어 힝 팀원들 말이 없었다고 아.. 기다 된다니.. 헐.. 아니야.. 한조 나왔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한조는 아니야 그래.. 아니다.. 어.. 시메트라이고요 시메트라이게 상대 2번 1명이야 나 또 1명 어.. 시메트라 끝까지 조정하네 보통 포기할 줄 알았는데 맥클 있자 가자 가자 시메트라 지금 내가 아나 잡으러 못 갈 것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여우.. 시메짤 네.. 루시오 루시오 짤 고스테크 이 거점이 나보고 점령이랄 말아주자 이럴 거 같음 예감이 들어주지 칠풍 통하라 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걱정마 이러고 흐흐흐흐흐 뒤.. 뒤에 몇표를 흐흐흐흐 다..다..다..아.. 뭐 해보지 못했네 이거 우리 너무 잘해서 뭐 하지도 못하고 끝남 파찌는 젤 것이죠 아까 4킬 했는데 어? 로우 아닌데? 함 봐보세요 역..이아 이거..잘깔 못버нибудь glossy 그럼 아직.. how was it rich 흐흐흐흐흠 파나베 defect 극대 극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까 4명 tots구 했는데 이게 안나오네 안 domains neh從哪裡 안 sua aqui ねek 우리가 버스밉이 돼야 Add 지금 무엇을 보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이죠? 1719점 아마 많이 떨어졌네. 다음에 올려야 될 듯. 버스비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머인데 굳이 버스비를 받을 것까지는 없고요. 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없다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밤 8시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밤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